영국 브리티시 사운드의 대표 주자의 하나인 팬더 그 중에서도 구형도 아닌 신형도 아닌 SP2-3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브리티시 사운드의 전형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중기형으로서 발전된 유닛들의 성격이 가미가 되면서 고즈넉하고 음악적인 뉘앙스에 조금 더 발전된 음향적으로 오디오적인 쾌감까지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된 것이 2-3가 되겠습니다 그릴 땐 모습 한번 보시겠고요 투웨이의 전면 포트 달린 심플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빈티지와 현대 브리지 사운드 사이에 있는 그러면서도 발전된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괴짝치고는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전면 포트형 가지고 있고요 출시는 94년 정도 출시된 것 같아요 R2나 클래식 시리즈가 후속이 되고요 전신이 BC1이다 SP1-2다 이렇게 얘기를 잡는 경우도 있는데 라인업 상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말할 수가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클래식 1-2가 아예 있어요 그래서 BC1이나 SA2나 이 그림보다는 SA2가 그나마 좀 더 가깝게 쓰인가만 이것도 사이즈적인 부분에서의 이야기지 전신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징은 브리지 사운드를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용적인 영국 스피커다 상대적으로 2-3가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버전 없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검색해보면 이렇다 할 사양률가 국내에서는 잡히지도 않을 정도거든요 어느 정도 팔렸어요 그러면서도 그런데 저처럼 리뷰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리뷰가 없어요 별로 참 의아한데 이러한 점에서 유명 기종들에 비해서 중고가격은 조금 더 착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스피커의 성격이나 매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래도 두루두루 상당히 좋다 그러면서도 낮은 유명세로 인해 합리적이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리 성향은 유닛이 이제 스캔스픽에 D2010 트위터가 들어가면서 기존의 오닥스를 사용했다던가 더 오래됐던 셀레스찬이나 콜사의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던가 조금 더 현대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면서도 D2010 트위터가 그렇게 막 위로 쭉쭉 뻗는 트위터는 아니거든요 원래부터도 그 스피커도 그 유닛도 지금도 판매되는 스피커 유닛입니다만 굉장히 매력적인 진한 소리가 굵은 소리가 좀 장점이에요 그 점을 잘 가지고 있고 구형 대비는 발전됐고요 그래서 준수한 해상력을 가지고 있고 풍성함도 의외로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데 약간 풍성함이기는 합니다 이걸 뭐 대형기에 준한다 이런 표현하신 분들 계신데 대형기를 안 써보신 분인 게 명확하고요 부드러운 면도 꽤 있어요 편안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상력이라든가 음악적 쾌감을 어느 정도는 조금 더 가져가고 역시 이 부분 풍성급 질감을 가지고 가 있다는 것 그래서 종합적인 밸런스가 플랫한 사운드를 지향한다라기보다는 매력에 상당히 많이 집중된 음악적 뉘앙스가 상당히 우수한 다른 측면에서 안정된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덜 유명한 스팬더라는 부분 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천처럼 그래서 작은 방에서 큰 방까지 거실에서는 약간 규모가 작습니다 구현하기에 따라 대출력을 구현하지 않는다고 치면은 거실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만 거실에서는 약간 또 확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실까지는 전 추천은 아니고요 그리고 피곤한 스피커를 피하고 싶거나 질감을 중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좋고 어렵지 않은 매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British Sound의 진술을 입문하려 하신다라고 하면 아주 유명한 BC1이라든가 BC2라든가 SA1이라든가 SA2라든가 이런 구형에 훨씬 유명한 기종들을 선택하는 것도 재판매 가능성 이런 거 생각하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입문을 하시는 분한테는 BC1,2, SA1,2 뭐 이런 상위 구형들 기종들보다는 SP2,3가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리적으로요 그래서 신형 액티브나 하이엔드 등 한쪽 분야에 집중된 스피커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브릿지 사운드를 한두 번은 경험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매력을 잘 못 느꼈더라면 SP2,3는 그래도 매력을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한 달, 석 달 이렇게 듣다 보면 아, 이런 매력 때문에 이런 브릿지 사운드를 즐기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고 매력을 확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약간 작은 게 장점이고 단점이에요 이거는 괴짝도 아니고 북세프도 아니거든요 과거 기준으로는 북세프에 가까웠습니다 아무튼 이런 애매한 지점이 또 굉장히 누군가의 애매한 사이즈를 원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트위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캔스픽 D2010이 사용됩니다 이 트위터가 매력이 꽤 있어요 약간의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유닛이고 잘 만들기에 따라서 정말 상당히 매력적인 소리를 해주는 트위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퍼 같은 경우는 8인치 정도 되는 백스트랜 우퍼입니다 저는 백스트랜 우퍼의 들의 특성을 아주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요 스팬더 쪽은 그래도 상당히 저는 괜찮다 막 우수한 저역으로 뚝뚝 떨어지고 굉장히 빠른 걸 내주고 양감 팡팡 내주면서 단단한 느낌 주는 그런 우퍼가 아니에요 낙흑하게 풍윤하게 이렇게 내주는 요런 느낌 쪽에 좀 가까우면서 그걸 과하지 않게 막 오버하지 않는 이 절제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백스트랜 영국제 제품들의 우퍼인데 소리적으로 음향적 특성상으로 저는 우수하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해내는 능력이 브리티스 사운드를 대표하는 브랜드들의 능력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이고 그게 소리적으로 우월한 게 아니라 음악적 뉘앙스로 사람들로부터 음악을 더 듣고 싶게 하는 매력을 나타내는 데 핵심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만 덕트 구조이기 때문에 뼈하고 조금 거리를 어느 정도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인클로저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비슷한 규모라고 할 수 있는 하베스의 컴팩트 세븐이나 HL5 보다도 통 자체가 좀 더 좋아요 앞서 선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BC1, BC2, SA1, SA2 보다도 통 자체가 조금 더 완성도가 좀 더 고급 인클로저를 사용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면 바이와이어링 단자가 구성되어 있고 명판도 금속제로 붙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스피커 약점 부분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 애매한 사이즈 때문에 스탠드 선택이 좀 애매합니다 BC1, BC2 뭐 이런 류의 HL5 이런 것들은 스탠드가 좀 많이 팔려있기 때문에 중고를 구할 수도 있고 판매하는 데서도 판매하는 곳도 많단 말이에요 약간 애매한 사이즈의 스탠드를 구입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D205, 스킨스픽, 트위터가 알루미늄 댐이 아주 오랫동안 안 썼다든가 세월이 많이 흐른 경우는 댐이 좀 단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요거 카드링크 제가 올려놨습니다 오리지널리티에 침해하는 그런 트러블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요 정도 비용 들어간다고 해도 저는 요 스캔스피키 D2060 들어간 스피커들의 매력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칭 보통입니다 어렵진 않은데 매력을 잘 살리는 데는 또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제가 해 본 보통의 쿼드, 네임, 사이러스, 뮤지컬 피드레트나 대부분의 제품 앰프들과 준수하게 잘 어울리고 좀 중국 구형불리형 앰프 정도로 가격은 저렴하면서 인티앰프보다 오히려 저렴하게 또 확 밀어주는 것으로 조금 더 넓은 곳에서는 저런 세팅도 좋으실 것 같아요 비추층은 세련된 디자인 박스 디자인이니까 심플하죠 클래식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세련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 별로고 완벽한 마감 생각하시는 분들도 살짝 별로일 수 있어요 인클로저 마감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근데 유닛의 아까 백스트랭 콘지 이런 것들 만드는 걸 보면 약간 연극체들이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구성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기준에서도 상당히 좋고요 강력한 댐핑감을 원하시는 분들 별로 대출력 구동하시는 분들 정밀한 사운드, 빠른 응답 이런 현대적 요소들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은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단점을 많이 언급한 것 같습니다만 현대적인 플랫한 성향 그리고 다이내믹한 성향의 스피커만이 최고 능사는 만은 아닙니다 특히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그리고 일상에서 음악을 잔잔하게 깔아놓고 들으면서 독서를 하신다든가 일상생활 빨래를 계신다든가 이런 걸 할 때 되게 뭔가 나의 기분이 적절하게 괜찮아지는 이런 묘한 멋과 맛이 있는 것이 이런 브리티시 사운드의 매력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점을 상당히 잘 가져가고 있어서 그러면서도 너무 답답해서 난 또 별로다 이런 말씀하시기가 십상해요 브리티시 사운드가 그럼 그 정도까지는 아닌 아주 밸런스가 좋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디오, 오디오, 주관, 평가 등급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대착 스피커 분류 저의 판단은 브리티시 사운드에 입문하려고 하신다 이런 분들에게 애쓰로 추천드릴게요 유명 기종보다 차라리 더 소리적으로는 안전빵에 해당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젊은 사용자분들이 유명 기종이 궁금해서 드린다라고 하면 사실 브리티시 사운드들 전통의 유명 기종들을 입문하시는 젊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비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추천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향후의 나이를 5년, 10년 뒤에 음악적인 그런 뉘앙스를 가진 스피커를 이제 좀 들여봐야 되겠다 피곤한 스피커가 이제 좀 싫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AS로 이렇게 올라가 줄 수 있기 때문에 F와 S 사이에 비플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용도로 쓰신다든가 고스펙이라든가 다이내믹 원하시는 분들 이게 지금 목적이신 분들에게는 C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 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요건 2,3는 클래식 라인업에서 R2 시리즈에서도 2,3가 있고 현행기죠 클래식 라인업에서도 2,3가 있기 때문에 신형과 구형을 본인의 상황과 취향과 입맛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도 특이할 만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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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